한때는 대한민국 탑10 안에 들었던 쌍용그룹의 창업주로 재개뿐만 아니라 정치, 언론, 교육, 미술, 체육 등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자 이승만 정권에서는 자유당으로 박정희 정권에서는 민주공화당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4번이나 당선되었던 인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뿐만 아니라 민주공화당 재정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박정희 정권의 정치 자금주를 틀어진 채 막강한 당내 세력과 튼실한 재력을 기반으로 김종피를 비롯해 김영욱, 이후락 등 정권의 실세들 못지않은 권력을 휘둘렀던 박정희 대통령 체제 아래 내각 책임 총리를 꿈꿨던 인물 제3공화공 열전에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인물은 바로 재력으로 집권 여당을 넘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싶었던 기업인 김성곤입니다. 김성곤은 1917년생 박정희보다 4살 위인 1913년생으로 일제강점기였던 1939년 만 26 나이로 최재형 이종권 등과 함께 삼공유지합자회사를 설립하고 비누 사업에 뛰어들어 적지 않은 돈을 벌었고 광복 이후 1948년에는 일제가 조선직물과 경기엄직 등에 설치해놓고 포장도 뜯지 않았던 방적기 이천출을 쌍값에 불화받아 금성방직 을 설립했으며 이 금성방직을 매개로 유엔 한국부흥위원단으로부터 원조 자금까지 받는 등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일제가 놓고 간 적산뿐만 아니라 유엔의 원조 자금까지 손에 쥐며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1945년 광복 직후에는 건국준비위원회 경복지부 에서 활동하고 1946년에는 남조선 노동당의 일원으로 대구 11사건 까지 겪으며 광복 이후 2년 갈등이 팽배했던 당시 한반도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좌익활동가 김성고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을 거치며 친미보수 의익으로 180도 변신한 후 정치 권력가들에게 접근하여 적산을 불화 받을 수 있었고 사실상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성고는 1952년 동영통신을 창간하고 1953년에는 연합신문 을 인수했으며 1956년에는 태평방직 과 아주방직을 인수하는 등 이승만 정권 하에서 방직회사들 뿐만 아니라 언론사들까지 손에 넣으며 tk 일대의 재력가로 거듭났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이승만 정권 출범 을 전후로 좌익에서 우익으로 재빨리 변신하여 엄청난 속도로 사업 확장 에 성공한 김성고는 당시 이승만 정권의 이인자 이기붕의 권유로 1958년 제4대 민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당선되며 마침내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tk 일대 재력가에서 제4대 민의원으로 재력뿐만 아니라 자유당 국회의원 이라는 막강한 정치 권력까지 손에 넣은 김성고는 1959년 현재 국민대학교 의 전신인 국민학원을 인수하고 1960년 에는 대한유도회장까지 역임하는 등 이승만 정권 말기에 자신의 사업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까지 교육계 체육계 등으로 확대하며 명예까지 탐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꿈에나 그렸던 광복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듯 신 이승만 정권 기업가이자 자유당 국회의원 이었던 김성곤에게는 1960년 4.19 혁명이 청천병력 같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닥쳐왔고 어쩌면 그동안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김성곤은 재빨리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은신했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은신 중이었던 김성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니 이것은 바로 박정희로 대표되는 군부 세력이 4.19 혁명 이후 들어선 민주당 정권을 찬탈해버린 5.16 군사정변이었습니다. 광복 직후 사회주의 운동을 하며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와 인연이 있고 신 이승만 정권 기업가이자 자유당 국회의원 이었던 김성곤에게 5.16 군사정변은 자신의 사업활동과 정치 이력을 이어갈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였고 군부 쿠데타의 브레인이자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피를 찾아가 박정희 군정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 하며 박정희 군정의 비호 아래 1962년 쌍용영회를 설립하고 1963년에는 민주공화당 후보로 제6대 총선에서 당선되며 다시 정재계 활동을 왕성 하게 재개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복귀한 김성곤은 백나목 박준 규 등 tk 출신 구정치인들과 민주공화당 창당 때부터 참여하며 제28대 30대 내무장관을 역임한 엄민영 을 비롯해 대구고보 선후배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판 의 큰 파벌 중 하나인 tk 세력을 태동시켰고 자신의 튼실한 재력 과 든든한 tk 세력을 기반으로 대구 출신 국회의장 2호상의 유임을 주도하는 등 엄청난 속도로 권력의 핵심부에 도달했습니다. 재벌 총수이자 언론사 사주이면서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 재정위원장 까지 차지한 김성곤은 당시 민주공화당 사무총장 길재호 정책위의장 백나목 원내총무 김진만과 함께 일명 사인체제로 불리며 1963년 4대2 혹 사건과 1964년 육사망쟁으로 두 차례 외유를 떠나야 했던 김종필 을 능가하는 당내 실권자로 등극 했습니다. 김성곤은 더 나아가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정권의 정치 자금줄까지 틀어진 채 자신의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통해 당시 야당인 신민당 인사들 뿐만 아니라 지방관료들과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까지 손을 뻗치며 박정희 정권 하에서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회를 비롯해 지방관공서까지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굳혀 나갔습니다. 이후 1967년 제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3선에 성공한 김성곤은 한층 더 공고 해진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기반으로 삼아재지와 금성예운 등을 설립 하며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 했고 1968년부터 시작된 박정희 대통령의 삼성개헌 국면에서 4인 체제를 앞세워 박정희 정권의 친위대를 자처하며 치열했던 당내외 정쟁 속에서도 기어코 개헌을 성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삼성개헌의 일등공신 중 자칭타칭 박정희 정권의 2인자 김종필은 국민복지회 사건을 겪으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가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고 개헌에 찬성하면서 당내 세력이 급격히 감소했고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영욱과 대통령 비서실장 이유락도 이만섭을 비롯한 당내 소장파 의원들의 딜에 의해 정권의 핵심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4인 체제 의 리더격인 김성곤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그 누구랑도 비견되지 않을 독보적인 지위에 올랐습니다. 이 무렵 김성곤의 독보적인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초대형 게이트가 있었으니 이는 바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첫 지하철 공사였습니다. 당시 도시 정비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박정희 정권은 판자촌 거주민들을 반강제로 몰아내고 서울 시민들의 발이었던 전차를 대신할 지하철을 일본에서 가져와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로 알려진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뜬금없이 당시 민주공화당 재정위원장이었던 김성곤의 이름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된 진상은 몇 년 후 일본 국회 조사와 미국 하원 청문회 일명 프레이저 위원회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일본 국회 조사에 의하면 미쓰비시 마루베니 니슈 이와의 미쓰이 등 당시 일본 종합상사 네 곳은 서울 지하철 객차 186량을 납품하면서 각각 62만 5천 달러씩 총 250만 달러를 한국 전개실력자에게 리베이트로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한국 전개실력자의 정체가 skkim 김성곤이었음이 프레이저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금들이 실제로 김성곤의 수중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박정희나 기시 노부스케 등 유력 권력자들에게 흘러갔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시 서울 지하철 공사와 관련된 일본 기업들이 skkim 김성곤 이름 앞으로 리베이트를 전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김성곤이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정치자금 줄로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렵 사성 국회의원에 등극한 김성곤은 박정희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등 속칭 전국구 대선후보급 인물들 보다는 인지도가 낮지만 여야당 구분할 거 없이 서울을 비롯해 지방 구석구석까지 그동안 자신이 다져놓았던 인맥들을 통해 제7대 대선에서 승리한 박정희 대통령의 사면임 이후 내각 책임 총리가 되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이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권력에 대해 예민하고 자신의 권력을 누군가와 나눌 생각이 없던 박정희 대통령은 삼성계연 이후 독보적인 권세를 누리고 있던 김성곤을 비롯한 사인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내각의 수장인 국무총리에는 김종필을 내무장관에는 오치성을 임명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삼성계연 국면에서 국민 복지회 사건을 통해 정계 은퇴까지 시켜버렸던 김종필과 민주공화당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권력 다툼을 했던 오치성의 입각은 김성곤을 비롯한 사인체제 인사들이 권력을 확장시키기에는 가장 껄끄러운 포석이었고 특히나 자신이 오랫동안 다져놓은 인맥들인 지방경찰 고위간부들로부터 얻어낸 고급 정보들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독대하며 전달했던 김성곤에게 대한민국 경찰을 총관리 감독하는 내무장관에 오른 오치성은 눈의 가시처럼 매우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김성곤과 오치성 위태로웠던 이들의 공조는 박정희 대통령 특유의 통치술인 디바이드 앤 룰에 의해 더욱 위태로워졌고 마침내 내무장관 오치성이 경찰 고위 간부들을 대폭 물깔이하며 경찰 조직 내에 뿌리 깊게 박힌 김성곤 라인을 걷어내므로서 극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1971년 9월 30일 제1여당 신민당이 당시 경제기획원장 김학렬과 법무장관 신직수 내무장관 오치성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호시탐탐 오치성을 쫓아낼 국리 중이었던 김성곤에게는 찬스가 왔고 박정희 대통령의 엄명에 따라 당시 국회의원 총 204석 중 113석을 차지하고 있던 민주공화당은 본회의에서 장관들 해임안을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결정지었지만 김성곤은 4인 체제 중 오치성과 당 사무총장을 놓고 치열하게 권력 다툼을 벌였던 길재호 등과 함께 1971년 당시 연달아 발생한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80 성난민권운동과 실미도 사건 등을 앞세워 새 장관 중 내무장관 오치성만은 해임시키도록 당내 의원들을 설득 포섭했습니다 마침내 1971년 10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기획원장 김학렬, 법무장관 신직수, 내무장관 오치성에 대한 해임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고 김학렬과 신직수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부결되었지만 내무장관 오치성에 대한 해임안은 찬성 107, 반대 90, 무효 6표로 통과되었습니다 당 총재이자 대통령인 박정희가 직접 임명한 지 불과 4개월도 안 된 시점에 몇 차례나 새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모두 부결시키라는 엄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당 내에 20명 이상 박정희 대통령의 명령을 어기고 야당과 동조하며 내무장관 오치성 해임에 찬성한 것으로 보란듯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김성고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의사당을 나와 동료 의원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떠났습니다 새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모두 부결시키라고 수차례 여러 루트를 통해 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령을 어기고 끝내 내무장관 오치성에 대한 해임이 가결되자 분노한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을 불러 항명한 의원들을 전부 잡아들여 조사하라 지시했고 해임안 가결 후 의기향향 골프 치러 갔던 김성곤을 비롯해 항명에 가담한 의원들 20여 명은 구속영장도 없이 남산 등지로 끌려가 며칠 동안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당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았던 코수염이 뽑힐 정도로 수모를 당했다는 김성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마저 사퇴하며 정계를 떠났고 이후 미국에서 지내다가 1973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1975년 다소 일은 만 예순들 나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일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여 권력자들과 가까워지며 큰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재력을 기반으로 전개에 진출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최측근이 되어 정치자금주를 틀어진 채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이 꿈꿔왔던 내각책임제 총리 자리에 한 발 한 발 다가갔던 김성곤은 절대 2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당시 권력의 1인자 박정희의 냉정함에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쇠퇴기를 겪으며 다소 이른 나이의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겨놓은 유산은 수십 년이 흘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외환위기 당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던 부실기업 상영으로 또 수년이 흘러 노무현 정권 때에는 신정아 게이트로 윤석열 정권 때에는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표절 사건 등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